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휘핑뉴스는 최휘 아나운서 대신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최휘 아나운서가 긴급 전화를 해서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진행하셨었죠? 얼마 전까지요? 아유, 오늘 팬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출국을 했고요. 5박 7일 일정인데 트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이고 올해로 치자면 이제 첫 순방이 되겠습니다. 이번 순방길에는 김건희 여사 동행하고요. 기업인 등 80여 명이 함께합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정상회담도 갖게 된다는데 이런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원부국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3개국이 특히나 또 분류가 되는데 에너지나 광물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이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3개 나라 외에도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세스탄까지 5개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한 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해서 내년에 처음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이제 군 통수권자 맞죠?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어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이 또 살포가 됐고 8시 반 오전 기준으로 북한이 날리는 오물풍선이 310여 개로 보인다고 합참이 밝혔고요. 현재 추가 부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용물은 폐지 그리고 비닐 같은 쓰레기인 걸로 보이고 안전을 위해 할 만한 물질은 담겨 있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이제 1600여 개 정도의 오물풍선이 북한이 날린 건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지난번에 경고만 했는데 이번에 재개를 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6년 만에 재개고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자랑했다 차지했다 이런 소식도 담겨 있고 서울말 평양말의 차이를 해설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신청곡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BTS나 볼 빨간 사춘기와 같은 가요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얘기를 들어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북 방송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맞아요. 특히 임영욱 씨 인기가 그렇게 높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한데 북한까지 그 인기가 상당한가 봅니다.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2015년에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북한이 폭역을 가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살포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병행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대응. 네. 위협됐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엿새 동안 이 틈을 노려서 추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통수권자가 해외에 순방을 간 사이 우리 군의 대응도 지금 그러면 최고조의 단계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6회 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끝 원칙을 강조했는데 즉각 강력히 끝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제기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북한의 mz세대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mz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과 또 호감도 크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 더 크게 동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청년층을 말하는데 어린 시절에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는 모습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식량 배급도 잘 받지 못하는 것들도 경험을 하면서 뭔가 체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이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중시 성향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영향을 받아서 아맘리의 영화 드라마 가요 즐긴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하던데 아무래도 주로 장마당 세대가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USB, DVD 플레이어 여러 방법을 통해서 K-콘텐츠를 몰래 즐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탈북자 단체가 이 USB에 이러한 콘텐츠를 담아서 보내는 것도 장마당 세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근로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북한 청년들이 집단 항의를 한 적도 있고요. 맞아요. 파업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보면서 놀랐는데 확실히 윗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아주 초집중하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장마당 세대가 외국 문화에 물들지 않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사용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좀 강력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새 세대다라고 부르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마당 세대에 퍼진 자본주의와 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자립심이 앞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을 내고 있네요.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괄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사태 이후에 의협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의협은 집단 휴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환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일단 정부 반응부터 전해드리면 의협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네.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 그리고 의협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원위협의회가 또 반응을 바로 냈는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억압하고 협박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집단 휴진 참여율이 높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말씀하신 그 환자 단체는 의협이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당시 좀 낮았다고 그러죠? 집단 휴진율이. 네. 그렇습니다.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의협 측에는 이번 집단 휴진 투표자가 7만 8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의협 회원들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또 의협 중심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원이인데 휴진을 하면 당연히 수익 감소를 바로 직결되고 또 정부가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현충일인 6일을 제외한 지난 3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주차 국정수행평가가 나온 건데 긍정평가가 3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0.9%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지난 4월 1주차 이후에 9주 연속 3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하락한 65.1%였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른바 대왕고래 영향 즉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서 이런 호재가 있어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큰 영향을 못 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액트지호사의 아브레오 고문 들어와서 기자회견 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크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화 3개국 순방길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할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달 말에 중폭 개각을 단행해서 반등을 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초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들의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하지만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좀 논란이 잇따르곤 하기 때문에 교체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 얘기네요. 오늘이 단호군요. 단호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한다. 기풍제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사실 요즘 날씨가 뭐 그렇습니까? 여름이진 않아요. 그런데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잠깐만 걸어도 땀이 난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구 등 영남 8개 지역에 오전 10시를 기해서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작년에는 6월 17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올해는 일주일 정도 더 빠른 수준이고요. 대구가 오늘 낮 기온이 33도 내일과 모레는 더 높아집니다. 34도까지 오른다고 하고 또 경산도 오늘 34도 내일 35도를 보인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러 오는 길인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울도 뜨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 지금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습도가 또 높아가지고. 맞아요. 체감온도는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더위가 19일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목이 안 말라도 물을 좀 충분히 드셔야겠고 야외에서 무리한 운동 또 무리한 작업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현웅 아나운서는 물을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달고 삽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아니 피부가 피부가 물광피부. 물을 많이 마시고 희소한 거. 물광이 피부. 저는 진짜 많이 마신대요. 좋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휘핑뉴스 모두 봤고요. 오늘의 휘핑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듣는 나가는 휘핑 퀴즈 잘 들으시고요. 퀴즈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 특히 외부 문화의 호기심과 호감이 큰 이 세대가 동요하지 않을까 북한 측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북한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x세대. 2번 386세대. 3번 장마당세대. 북한이 이 세대가 동요할까 걱정한다는 북한의 mz세대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x세대. 2번 386세대. 3번 장마당세대. 자 힌트요정. 힌트요정. 날지 못하는 힌트요정 걸어 나왔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이제 우리나라에 닥쳐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말에서 7월까지 오는 우리 기후현상을 일컫는데요. 비가 무척 쏟아지거나 혹은 습한 날씨가 계속돼서 우리 짜증이 나요. 이거 진짜 이거 꼭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거. 이 기후현상을 뭐랄까요. 이게 오늘의 힌트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힌트구나. 힌트 세다 오늘. 1번 x세대 2번 386세대 3번 장마당세대. 샵 0945 우물정 045 단문 50원 장문대건 유료 문자 있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오늘 휘핑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수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